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고갱이라고 합니다. 네 오늘 첫 공중파 출연 너무 영광이고 너무 뻔한 카페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넌 난 여태 널 찾았는데 네 저는 2003년에 데뷔한 포크 듀오 제주소년의 박경환인데요. 1인 체제로 개편되고 나서 계속해서 혼자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신 카누와 구 카누의 대결 같은데 제주소년보다 나는 이게 좀 더 낫다 하는 거 있나요? 사실 비교 자체만으로도 저에게 감사한 일이지만 굳이 굳이 말을 하라고 하신다면 조금 더 우아함?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2인 체제로 개편되고 싶습니다. 이것만큼은 좀 더 낫지 않느냐? 이것만큼은? 제가 구 카누가 됐는지도 오늘 알았어요. 그냥 제가 강점을 얘기하면 한국말로 했다는 거 정도일 것 같아요. 알아듣을 수 있으니까 내 노래는 알아듣을 수 있으니까 카페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넌 1인 체제로 개편되고 싶습니다. 2인 체제로 개편되고 싶습니다. Ben рядом상 2인 체제로 개편되고 싶습니다.